하영아, 이 시간에 여기로 오면 어떡해.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지. 자기 부인은 좀 어때? 공포영화 그 자체야. 난 자기 부인한테 그 수모를 겪고도 자기를 막대하지 못하는데. 자기 부인 은근히 꼴뚱이다. 그러게. 난 니가 더 날뛸 줄 알았는데. 나한테 화 안 나? 화 났지. 그렇지만 어떡해. 자기가 좋은데. 미안하다. 우리 집으로 가자. 지금은 안 돼. 왜? 예은이 아파. 아파? 왜? 충격받아서겠지 뭐. 나도 아파. 아니, 어쩌다가. 유리에 베어 주자. 아휴, 조심 좀 하지. 이거 얼마나 아팠을까, 어? 사랑해. 사랑해, 자기야. 나도 사랑해. 이따 회사에서 봐. 이 집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. 당신 부인 내쫓고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 거야, 반드시. 사랑해. 나는 그 라이브. 나는 그는 다행이 어본메아. 그는 다행이야, 나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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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넌, 너. 한글자막 by 한효정